아세안 문화원이 오는 28일 오후 문화원에서 어서와 아세안은 처음이지를 주제로 아세안 놀이올림픽 행사를 개최합니다. 이 행사는 아세안 국가의 전통놀이와 퀴즈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마련되며 브루나이,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로 모두 10명을 오는 22일부터 선착순 모집합니다.